뭐라 해야지? 이제 또 할 게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는 못할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노래구나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촬영해보기의 마지막 노래 혹시 내가 추천하는 노래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's go! 너무уço 진짜 이스라엘 매주 잘 모르는 옷을 입고 여행도 안 마세요 추억이 나를 때려보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할 수 있게 이제 다음은 신ck Back To Black 바깥쪽으로 가기 그러고 싶은 점이 ile 결혼약 차가가oras 불은 식감 나 아 이 눈은 눈은 But now, I'm black Oh Black Oh my god Black 네, 오늘 창의 방의 마지막 노래 Lorgan의 Black였습니다 창이가 또 Black을 좋아하죠 우리 스테이가 또 이렇게 추천해준 노래였는데요 너무너무 저는 그 드랍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스테이가 추천해준 곡도 아직 몇 개 남았는데 시간상 제가 다음에 틀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